0235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의 테마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 시스템 통합 2. 가 있습니다. 다우기술은 동사는 1986년 1월 9일 설립됐으며 1997년 8월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됨 동사의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마케팅 플랫폼 브리오 서비스, 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인 사방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속회사인 키움증권의 이트아웃소싱을 담당하는 IT 서비스 산업을 영위함 키움증권을 비롯하여 총 167개의 종속회사를 연결로 보유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이트서비스 전문기업으로 IBM, BMW, 시릭스, 레드헤트 등과의 총판계약을 통해 해외 유명 솔루션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음 대시 2008년 유니텔 네트워크스와 테라스 테크놀로지를 합병하여 인터넷 서비스 사업과 메일 솔루션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대시 그 외의 보안사업과 피지사업, 전자복권사업 및 사스형 스마트 프로세스 사업, 공공시 및 IDC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종속기업 키움증권의 IB 및 투자운용 부문의 역성장에도 홀세일 및 리테일 부문의 양호한 성장과 함께 시스템 구축 수주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 및 광고 선전 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 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크게 하락 대시 시스템 구축 부문의 양호한 성장에도 고금리, 강달러 등에 따른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부문 거래대금 분화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8일 기준 장마감 다우기술의 시가총액은 830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다우기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35위입니다. 다우기술의 상장 주식수는 4,486만 6,617주입니다. 다우기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다우기술의 퍼은 2.9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4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3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6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29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39배, 47,8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2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0.75억원, 10,154억원, 12,57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959억원, 6,794억원, 9,142억원입니다. 다우기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03번지 42%이고 유보율은 8,734.13%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27.25 더하기 1.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3.33이며 전일 대비해서 12.85 더하기 1.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의 2022년 11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45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3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기술의 종가는 18,500원이며 주가가 다우기술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의 종가는 18,500원이며 주가가 다우기술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다우기술은 거래량 21,62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1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5,552주, 키움증권에서 4,115주, 골드만에서 3,501흔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606주, 한국증권에서 1,56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6,089주, 메리츠에서 4,588주, 키움증권에서 3,007주, 제이피모간에서 2,24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6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4,43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 2,34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 다우기술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제작 소리와 전망 및 저항 및 cyan Bever 서영하시길 바랍니다. pg